왕신리하고 김국 씨 아닙니까? 무식 끊은 왕신리를 달래보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용기있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임종석 씨를 칭찬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며칠간 전에 어떤 지역 주민이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도계 말뚝방 아니야? 시민들이 너너라도 와서 항의할 텐데 그냥 막 가는 거네요? 또 항의 받을 텐데 저도 가서 질문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렇게 시민들도 용기있게 가서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손가락은 안 되겠지만 마이크 들이밀면서 성동에 말뚝방 그셨습니까? 임종석 후보님 아니 임종석 후보 호소인님 그렇잖아요 호소하는 거잖아요 임종석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라고요 이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질문하는 시민한테 이러시러시더라고요 아니 시민한테 저도 지금 임종석 예비 후보 호소인님한테 저도 아니 성동에 아직 공천 결과 아무것도 공천 안 됐는데 여기서 선거운동을 왜 하십니까? 말뚝 박으셨나요? 이거 입틀막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 이게 입틀막이라고. 아 임종석표 입틀막. 이러면서 끌려가라고. 이분이 뭐 임 언더라고. 골프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세레모니 아니었나 이거. 아 세레모니? 나 언더다. 골프를 얼마나 치면 언더가 됩니까? 하루에 두 타임을 친다는. 언더 근처에 계시다는 목사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골프를. 공군에 있을 때는 5천원, 7천원이면 쳤어요. 5천원? 그래서 배운 건데. 지금 한 50만원이잖아 이 사람은. 아니 한 번 하면 한 30만원씩. 2, 30만원씩은 하거든요. 3년을 넘어요. 하루에 두 타임 치면은 50만원. 60만원이잖아. 60만원이잖아. 근데 그걸. 열흘이면 600만원. 통일운동 한다면서. 쪼금 가서 이거만 했어? 통일운동 한다고. 가능한가? 이게 통일운동이야? 골프로 통일을 뭘 하지? 가능한가? 와. 저는. 그리고 골프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 언더를 친다는 건 거의 선수 수준이에요. 그렇죠. 프로 수준이에요. 프로입니다. 언더면 진짜 프로. 웨이트하고. 아니. 그 시험을 볼 수 있대요.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뭐야 성동구에 있을 분이 아니고 저기 KPGA를 가셔야 되는 분이야. 제가 볼 때는 가서 그 3부 투어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선수 축구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운동권 대표 어때요? 운동권 대표. 이야.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네. 예전에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대협 의장이었던 분이 지금 골프로 데뷔를 해서 언더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선거운동 하시는 건 비난할 일은 안다고 봐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탈당하는 사람도 탈당할 자유가 있는 거다. 출마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돈이 나오면 되죠. 콧오프 됐는데. 그런데 출마는 할 수 있는데 파란색 민주당 오수 입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항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식 공천을 받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예비후보 호소인이거든요. 짝퉁이네. 정보도. 그래서 항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어제 보도는 안 나왔지만 사실 민주시민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 어제 민주당사 앞에서 처음으로 촛불이 좀 켜졌었어요.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임종석을 위한 촛불이. 아니요. 임종석 반대. 임종석과 수박들의 약간의 당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어제 열렸었습니다. 거기 같이 있던 놈들이 홍영표, 윤영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재밌었어. 그냥 자기네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입증했잖아요. 여기 고민정은 왜 안 나왔냐? 고민정은? 고민 중이거든요. 고민 중이거든요. 최고위원회 복귀를 할지 말지. 아니지. 고민정은 자기가 됐는데면 끝난 거지. 그래서 조금만 말씀 이어가면. 어제 제가 사실 그 시위를 좀 다녀왔어요.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을 좀 봤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여 명 정도가 민주당사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이재명 혁신공천 완수하라 이렇게 구호 외치고. 왜 임종석의 국회 일자리를 우리가 왜 평생 보장해야 되냐.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밑바닥 민심은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임종석에게. 그래서 임종석을 견제시켜고 입닥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임종석에게 직접 가서 질문하고 항의하는 것. 그게 가장 뼈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마침 또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손가락질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임종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뭔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서 임종석이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전에 최근에 이해찬 대표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당내 당직자라고 했나요? 당 지도부에서 이해찬 의원이 이러이런 의견을 주었다. 그런데 거기 임종석을 웬만하면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우리 또 우리 허 기자님 또 이거 못 참는 허재영 기자 딱 취재를 했습니다. 그 관련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거는 정말 제가 좀 영향력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이런 때인데 언론들이 다 허위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찬 쪽에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겨레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겨레 엄지원 기자의 단독 기사였거든요. 그게 이해찬 고문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그렇게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건 사실이래요. 이해찬 고문이 임종석도 특별한 그런 취지도 아니고요. 다른 무슨 결격사위나 비위나 그런 게 없다면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서 원칙적으로 명문정당의 어떤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한 거냐가 사실 중요한 거. 당 지도부에게 한 게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식사하는 자리가 최근에 있었고 그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종석을 화재로 꺼내면서 내가 좀 이장명 대표랑은 이런 생각이 좀 다른데 우리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으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도 수준에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홍익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말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민주당은 임종석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회를 주겠다. 송박함에 나와라? 그렇죠. 언론들이 자꾸 컷오프 컷오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네. 성동을 자꾸 고집하니까 거기 있는 전략공천 누구가 이렇게 우리가 다 계획이 있다. 다른 데로 나오라 한 거지 컷오프 시킨 게 아닙니다. 고집은 임종석이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통파해 나가라. 어디든 기회가 되면 기회를 줘야지. 당연히 비위가 무슨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당 지도부의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해찬 대표를 바로 옆에서 모시는 정치인이 있어요. 기자들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허 기자, 홍익표가 원내 지도부 전체예요? 저한테 오히려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거면 아니,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정말 지도부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냐. 이재명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하겠지.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 근데 이거 딱 해소를 듣고 나니까 막 진짜 뿔닭지가 나는 게 이거 완전 정반대로 왜곡한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의 산 증인이잖아. 그렇잖아요. 시스템 공천의 룰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난 지역구라든가 혹은 그 지역구의 의원이 다른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주인이 사라진 곳.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구로 한다. 이거 누가 정했냐? 이해찬 대표도 정한 거야.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해찬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성동오린권은 탕 지도구나. 공방위원회에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네. 거기를 내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게 성동에 콕 집어서 공천을 줘야죠.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전반대 얘기인가요? 네, 할 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고문에 아예 요청을 안 받아들여서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허 기자? 어디예요? 라고 저는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니까 자기가 확인해보겠다. 그래서 전혀 사실 무근의 기사들이고 원래 조중동이야. 사실 무근의 음해 기사를 많이 쓰니까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넘어간다 쳐도 한겨레는 도대체 왜 이럴까? 사실 아마 취재소스가 홍익표나 임종석이랑 친한 분의 얘기만 듣고 이해찬 고문 쪽에 확인은 하지도 않고 기사를 그렇게 써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겨레 기사가 사실 그 다음날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엄청난 파급을 줬거든요. 파급 효과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한겨레 기사가 나간 다음에 소위 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날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 그 성토하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막 이재명 비난하는 왜냐하면 한겨레에서 이해찬 고문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 자신감이 얻고 엄청나게 성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갖고 또 막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합니다만 홍익표 원내대표 쪽은 한겨레를 이용해서 언론 프레이를 그 다음날 의원총회를 위해서 한 거고 한겨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당한 걸 넘어서서 알면서 그렇게 왜곡된 기사를 써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같이 한 편이 돼서 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걸 종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이해찬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제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의 말을 왜곡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홍익표 잘 몰라요.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언론에다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누찰에 확인을 한 건데 이 사이에서는 다른 인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대로 알아듣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지금 거리에서 보자를 했던 그분도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보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재명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거면 이재명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지 식사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뉘앙스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저 임종석 형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홍익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시스템 다 원칙이 있는데 비위가 없고 그러면 어딘가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그런 뉘앙스였던 걸로. 그럼 홍익원내대표는 당연히 아, 이해찬 대표는 철저하게 중립에 서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전달을 이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당직자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당직자들한테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워딩들이 기자들한테 떡밥이 돼가지고 이상한 공격으로 돌변하는데 저 경고할게요. 민주당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월급 누가 줍니까? 세금이 주고 민주당 당원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아, 언론플레이를 위한 뭔가 있었다는 건 사실은 아까 우리 최평님도 하실 말씀 계시지 않았나요? 최평님도 기자들이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자들이 공모했다. 아, 왜 그러냐면 이해찬 대표 측에 확인해보면 돼요. 그럼 그런 체카가는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아, 홍익표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왜곡해서 얘기를 했더라도 진짜 정상적인 기자라면 이해찬 대표 측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전화해서 연락드려서 이게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지. 기사 쓰기 전에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 발전이란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다라는 거예요. 카르텔이. 카르텔이 맞아요. 이게 정원유착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한겨레가 특정 계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기사를 많이 보게 돼요.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심지어는 사실 공개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인들이 정치인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플레이어로 지금 뛰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감시할 사람들이 플레이어로 뛰면 대표님이 그 말을 또 하셨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른 무소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워딩 비슷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대표가 했다는 말을 여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다 문재인을 끼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서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서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종석을 잘 봐달라라고 당부를 했다. 그런데도 그거를 이재명에게? 네. 이재명에게. 그거를 거부한 이재명은 애초부터 명문 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취재를 한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명문 정당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만 당부를 한 거지 특정한 누구를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특정한 누군가가 나를 팔거든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라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로는 똑바로 들으세요. 아직 안 나가셨나요? 뭐 거짓말하고도 그냥 거짓말 나갔어요. 갈등했습니다. 참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전모 의원 사례를 들면서 자기 이름을 개인적으로 팔고 다니는 사람은 무시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모 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전두환. 안산의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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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의 취재가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도의에 벗어나는 수준으로 콕 집어서 누군가를 보살펴달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그렇게 정치 그건 너무 하수들이 하는 거고 하수지 진짜 브로커들이 하는 짓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픈은 안 시키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럼 이게 오픈되면 뭐가 됩니까? 그거 진짜 전 정말 은밀히 전달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석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조용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론에 어떻게 새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우신 사이인데 전화해서 인정석 거는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걸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인정석을 잘 봐달라.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한 명 있어요. 윤석열. 고민정. 제가 사회사에 처음 봤어요. 최고위원이 특정 정치인 한 명이 공천이 안 됐다고 사퇴를 하는 거는 정치를 너무 희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래도 서웅 의원이 나름 중진이고 몇 선을 한 겁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 상식과 도의에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사기질 치고 다니는 거는 진짜 이건 너무 쪽팔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져 보세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장지원을 다시 살려놓으라고 그랬던. 발값 뒤집힙니다. 4천 논란 막 벌어지겠죠. 그런데 항상 4천 프레임은 민주당이 많이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언론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지금 수도권에 전면 배치되고 있는지 언론들이 분석을 안 해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민정 말고 윤석열이 있어요.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박진이나 아니 박진이나 뭐 이원모나 장관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꽃길 가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강남에 어떻게 갈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한다. 똑같아. 강남은 못 빠져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들짝 박진이 저 서대문 갈게요. 이원모가 저 용인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은 윤석열 정도가 하는 거지 대개는 비선으로 하던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거는.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이재명 대표는 큰 우군을 잃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당이 조금은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선거 앞두고 진짜 분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취재된 걸 말씀드리면 둘 사이 그럴 일 없고 오히려 굳건하시다. 그리고 헌차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해찬 대표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표현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본인의 심장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어떤 정말 그 다행이다. 이런 취지의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둘 사이가 이런 임종석 하나 가가지고 무슨 변수라고 그걸 둘 사이가 멀어집니까? 허기차 그럴 일 없어요.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아마 거의 뭐 선대위원장처럼 이해찬 고문께서 아마 활약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고문이 임종석 싫어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게. 이따가 좀 더 얘기 좀 듣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취재했던 그분이 굉장히 전 비설장과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게 진실인 거예요. 제발 좀 취재 좀 하고서 기사를 써갈기든가 소설 쓰지 말고 좀.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구라다. 이렇게 끝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삼초니까 개구라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임종석은 과대망상증 환자입니까?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나를 죽이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나는 신문의 상징이고 그래서 나를 품는 게 화합이다. 그럼 전현희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친문이 아닙니까? 친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자기만 친문이야? 자기가 상징이라는 거야. 자기가 전대협의 상징이고 386운동권의 상징이고 친문의 상징이고 나를 갖다가 뭐냐면 총선에 지겠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 민주당은 아직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문재인의 민주당이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죠. 민주당 의원의 70%가 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명문 내전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프레임 만들고 있는데 명문 내전이면 내전이 나서 임종석이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친문 진영을 70%가 탈당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네요.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종석이 명문 정당으로 가는 이 길목에 하나의 바로미터와 같은 거라면 임종석을 일부러 컷오프 시켰으면 친문 의원들을 모두 다 들고 일어나고 나가야 돼. 그렇죠. 아니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를 해야 돼요. 몇 명 있어요? 아까 4명인가 있던데 그 김건희 특검법 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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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호도 이게 무슨 친문이에요. 이계호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금 참 우연히 잡힌 그런 컷이 하나 있는데 이계호가 그러는 거야. 내가 단수 공청받아서 나보고 친명이래요. 이러고 있어요. 이 상황만 보더라도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문의 상징이 임종석인지 뭔지는 이계호의 머리가 없었다니까. 어차피 자기가 친명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웃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저는 임종석 씨가 친문입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다 친문인가요? 임종석은 친임 아니에요? 친임? 자기 맞아요. 친골 아닙니까? 친골? 골프? 어떻게 언더를 쳐? 이른바 86그룹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86그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친문진영과 연합을 했던 건 맞아요. 일정 역할을 해서 청와대에 출신하셨고 그런데 임종석 출장은 박원순 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정무부시장까지 했고 그쪽과 연관이 있는 그렇게 계파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친문을 대표하는 인사가 됐어. 이건 자기들이 셀프 친문을 한 것이지 임종석 의원을 86그룹의 좌장이다. 그건 객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호, 2인형, 3인방이 386그룹을 이끌어왔다라는 인정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친문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싫어해요. 선글라스키 구강하고 대통령 놀이하고 황당한 그거는 뭐 애초에 제가 취재한 바에 하면 비서실장 될 때도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어서 그래서 비서실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문들이 임종석을 견제했죠. 많이. 이런 근본이 박원순 쪽에 있어서 부시장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들어오느냐 뭐 이런 식의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서실장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종석이 만약에 당으로 들어오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임종석을 중심으로 수박들이 활기를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허 기자님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임종석 경계론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며칠간 이재명 대표의 오랜 정치적 동지들 그리고 두세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굳이 임종석을 콕 집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찍어내는 듯한 인상은 왜 나오는 거냐.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취재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모든 긴밀한 것들을 상의하는 사람들에게 두루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참모들은 대체로 노영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두 명의 비서실장을 굳이 꼽자면 전반기 임종석 뒤에 노영민이었잖아요. 노영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재명의 참모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의 어떤 분은 노영민은 정치 절대 해선 안 될 사람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임종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평가냐 물어보면 그래도 임종석은 나름의 정무 감각을 갖고 어떤 뭔가를 수습할 줄 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읽고 이런 취지로 좋게 좋게들 설명을 좀 합니다. 그 둘은 좀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저한테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노영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임종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주변 참모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읽어왔습니다. 뭐랄까 왜냐하면 임종석은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래도 각종 우리 사회의 개혁의 틀을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영민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에게 무슨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노영민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면서 봤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임종석을 성동구에 출마 컷오프 시키는 걸 가지고 이재명이 감정적으로 친문 찍어내기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있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일단 전략지역으로 결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제 본인이 내가 경쟁력 있어요. 나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명도 있는 사람이어도 적어도 전략공천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된 거를 뛰어넘고 당대표가 개입해서 뭐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런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전략지역구들에서 다 예외가 나와서 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에 거기에 추미애가 됐건 전현이가 됐건 누가 됐건 먼저 손든다고 해서 전략공천을 준 그런 예외를 당대표가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칙적인 선에서 그래서 임종석의 주장을 안 받아들여주는 것 뿐이지 그게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서 임종석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소동을 일으켰다면 거기서 임종석이 일으켰지 이재명 대표가 일으킨 게 아니다. 그냥 예외를 자꾸 허용해달라고 하는 임종석에게 오히려 물어봐야 된다. 기자들이. 왜 다른 전략지역구에서는 저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준 적도 없고 그거 안 받아들여준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그 후보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콕 집어 찍어내기 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없는데 왜 성동구에서만 그런 기사가 나오냐. 오히려 저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히려 경계를 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 굳이 경계를 하고 있다라면 노영민을 경계를 하면 했지 임종석을 경계하고 있는 건 아닌다라는 게 저의 취재 중간 판단이고요. 예외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대표의 소신. 그게 왜냐하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그게 무슨 시스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당대표의 어떤 시스템 공천 그런 문제인 것이지 그게 굳이 임종석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임종석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례와 시스템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정확히 문제죠. 당이 시스템 공천으로 가면서 뭔가 제도화하는 합리적인 공천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함이 좀 있지만 근데 관례라는 건 뭐냐면 저렇게 지역구를 비우게 되면 예컨대 의상호 의원이 부출마 선언을 하면 전략공천 지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위원장 의원이 사실상 간택을 하는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관례였죠. 그러니까 지금 홍의표 의원이 그 지역구를 비웠기 때문에 지금 그 관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임종석 이렇게 나는 주겠다. 그럼 당에서는 그냥 허용을 해주는 그러면 이게 본건 영지지.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말뚝 박아놨어. 소대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상호 의원이 지역구를 비워놓고 같은 동문 연대 후배 정치인을 전략공천을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당에서는 청년 전략 지역으로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경선을 해놔. 이게 합리적인 거죠. 당연하죠. 예전에 정봉주 의원 지역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김용민 PD를 그런 게 미친 짓이었던 거야. 봉건용주 세습하듯이 했다가 출마 실제로 했잖아요. 당에서 그걸 또 허용해주고. 그렇죠. 그게 선거 망치는 겁니다. 그게 사천인 거예요. 맞아요. 다른 게 사천이 아닌 거에요.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봉구에서. 솔직히 우리가 부끄럽지만 김근태 의원 돌아가셨다고 거기다가 인재근 부인에 갖다가 거기다 심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임종석을 찍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공천 보이콧 사태에요. 그렇죠. 송파갑에 나가라고 얘기를 했잖아. 세계 어느 나라 정당에 너 여기 좀 출발해달라 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당원이 나 저기 갈 거예요. 그러고 저항을 하는 당원이 해당이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깃발 꽂으면 다 허용해야 돼요. 전략지역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략공청관리위원장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쪽은 임종석인데 임종석한테 너 왜 그래? 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고 왜? 예외를 허용 안 해주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기자들은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고 좀 억울해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취재를 해보면 좀 읽혀집니다. 그런데 또 반면 추미애 전 대표도 임종석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노영민은 불출마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뒷이야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꽤 괜찮은 자료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임종석이 어떤 짓을 했길래 추미애 대표는 추미애 전 대표는 임종석 둘출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 모르게 비서실장 임종석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낙말을 시켰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때 안경 네, 안경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 없이 단독 회의를 반박을 했지만 묵살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심하게 경로해서 모든 수석을 불러모아서 역정을 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을 잘라야 한다고 조국을 자기가 그렇게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최한옥 평론가님이 쓴 기사 아니었어요? 네, 기사에도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논평글을 요약한 거예요. 원정적인 충청 일 더 화가 나요. 저작권 확실히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이게 제가 2020년 7월 9일에 썼던 군모닝 충청의 기구예요. 글이에요. 임종석 전 실장이 미친 정무 감각 이라는 글 썼는데 이 기사가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 글을 저 칼럼을 임종석 씨가 대선 끝난 직후인 4월에 S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죠. 본인 입으로 다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했어. 잘했다고 자랑한 일들을 제가 지가 막혀가지고 칼럼으로 다시 옮겨놓은 정리를 한 거예요. 잘 찾으셨네요. 지금 이 방송은 또 우리 군모닝 충청에서 동시 성출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인터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이 한 내용만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투엌 내려가 보세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저 인터뷰 내용을 갖다 정리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인터뷰 내용 그립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다. 나로서는 이런 이유로 당신 임명을 반대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당신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방법은 수석님이 그만두시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멈춰야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국민들이 또 좋은 사람 이뤘다고 애석해할 거다. 바보 노무현까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울지마 조국 부대가 당신을 지켜줄 거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 무신하는 얘기 아닙니까? 협박이죠. 그러기도 하고 공갈 협박입니다. 그럴 뿐더러 실제로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님 포함해서 가족들을 공격을 하고 검찰이 무자비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어떻게 알아? 계속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아?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씨 안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대통령님은 당의 입장 때문에 당신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것도 왜곡인데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조국을. 아니요.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이 당 지도부와 당시 대통령은 조국을 지키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청이 공이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비서실장이 가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렇죠. 조국을 사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게 추석 연휴 때인가 이런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명이야. 학명. 저지르라고 다셨어요. 지금 노영민 씨하고 추미애 전장관 사이에 그 논란이 있어요. 이게 노영민 씨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다. 손준성을 유임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이거야말로 월권 아닙니까? 호가호의한 거잖아요. 문 대통령 이름파라고 그다음 글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조국의 진심이 보입니까? 저거 보세요. 조국은 장관 욕심 없다고 했어요. 검찰개혁안 발표하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죠. 그 사건이 길어야 한두 달일 거라고 했대요. 48일 만인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임명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고 자기는 얘기했대요. 저거 어떻게 알았어? 임명되는 순간 어떻게 윤석열이 들이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청문회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죠? 이거 내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아? 자기가 윤석열 입장을 전달한 거야. 윤석열이 어떻게 할까라는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같이 그 계획을 짰나 봐. 또 진짜 중요한 증언을 자신이 자백을 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안경환 법무장관 사퇴 문제와 관련된 건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의 사적 문제가 드러나 청와대가 공영에 처했다. 여론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안경환 본인도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청와대 실장 수석회의를 열었다. 임명이 어렵다라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었고 이 사람은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석 씨. 참석자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회의 결과 안경환에게 민정수석 조국이 전달을 했고 안경환은 이 뜻을 전달받은 30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과정을 대통령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보고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그럴 거면 뭐하러 회의를 하냐며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가겠다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거는 뭔 일이죠 이게? 본인이 대통령이 어떤 거예요? 밑에도 보세요. 대성 캠프 구성 때부터 자기는 친문 직계들과 긴장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해철 박범계 황희 이런 인사들은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원조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고 본인이 청와대 나온 이후에 기용된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없어서 저 인간들이 기용돼서 망쳤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건 진짜 그러면 실제로 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 친문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한 가지 인터뷰 내용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재인은 좀처럼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인사를 할 때도 누구를 먼저 말하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누군가 인사 기용할 때 대성 캠프 구성을 할 때 다소 뜻밖의 모습을 보였다. 손혜원을 홍보본부장으로 정청례를 SNS 본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얘기였다. 문재인은 예전부터 두 사람과 약속한 내용이니 자신의 뜻대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친문이에요. 손혜원 의원님이 그렇게 광흥창 팀에 의해서 농락당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중심에 임종석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예 이걸 정무감각이라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무적 판단입니까? 월권이지? 월권을 넘어서 농단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후일담이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이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자신이 손혜원과 정청례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손혜원은 어렵지 않게 설득이 됐지만 이건 손혜원 의원님께 한번 확인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정청례는 이미 후보와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왜 내가 나서냐는 투였다. 정청례 대신 누구를 기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준비해서 문재인을 설득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인물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 네이버 부사장으로 일했던 윤영찬이었다. 윤영찬 충격입니다. 윤영찬을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 어제 오늘 저녁에 같이 나왔더라고. 같이 저 정도의 내용들을 보고 나서 듣는 느낌인데요. 느낌입니다. 취재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들으세요. 저분은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지금 임종석 씨가 저런 정도까지 수준에서 정원청와대에서 행동하고 다녔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이후의 민주당의 대표를 친문들도 후보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히 친문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정말 인기 있는 뭔가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개파의 수장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민주당 대표로 임종석을 생각하고 있거나 그것을 발판으로 뭐가 더 정치가 잘 되면 다음 대통령 후보로 임종석 씨를 자기들 내부 이너서클에서는 내세우려고 저런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더 가면서 성동구에 어떻게든 해서 당선을 시키려고 저렇게까지 뭉쳐있지 않나 제가 예전 같으면 이런 상상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대통령의 뒤통수를 쳐가면서 거의 상황 노릇을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의 월권 행동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는 저걸 읽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저걸 보면 진짜 임종석이 어떤 역할을 했고 왜 문재인 정권이 초기부터 개혁을 제대로 못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윤영찬 딱 얘기하는데 누가 떠오르죠 이낙연 떠오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떠오릅니까 저 글 보세요 정치부장이나 편집국장을 만날 수는 있지만 언론 사주 만날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언론 사주를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는 사람이 누구다 임종석이다 그러잖아 그럼 홍석현을 누가 만난 거야 그러네 임종석이 임종석뿐만 아니라 임종석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왜 성동구까지 몰려가가지고 계속 공천도 안 받은 상태에서 파라노도 있고 선거운동 하는지 저는 갑자기 이분이 당대표 선거를 다음에 나오시려고 하나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권 도전까지 이재명계를 치고 그런 욕심으로 저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부터 저는 저 보도를 보고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팩트만 본인이 정청래 의원은 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정청래 의원한테 임종석 씨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조용히 도망갔다 한 대 맞을 뻔했다 정청래 SNS 본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는데 윤영찬으로 본인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손의원은 잘 수용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수용을 잘 안 하더라 이 정도 썼잖아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한 대 맞을 상황이었고 조용히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고 사라졌더라 정청래 의원이 임종석을 한 대 치려고 거의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화가 나 있었고 아 그래요 니가 뭔데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조용히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의원 의원이 차분히 그냥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손의원 의원은 대충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가 소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가져가나 그 대신 포스터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포스터와 현수목은 내가 끝까지 챙긴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뒤집어버리려고 했던 놈들이 윤영찬 거기도 윤영찬 나오잖아요 윤영찬 광흥창팀 임종석 임종석 씨가 광흥창팀에 함께하고 있었죠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선글라스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종석은 전대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중에 이제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전대협 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는가 그렇죠 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이제 당신이 우리 시민들을 지켜줘라 이런 이야기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마 돌아다녔으니까 읽어보신 분은 있으실 텐데 아까 댓글에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완전히 똑같네 근데 윤석열과 한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짓이 짓도 비슷한 하는 짓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의식 선민사상 그리고 나는 너네랑 급이 달라 이런 생각에 쩔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뭔데 인사를 지 멋대로 합니까 지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때 그 법무부 장관 이었던 분 나중에 무죄 나왔습니다 그렇죠 친문팔위해가지고 정치했던 유명한 인사 중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문재인이 뭘 알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총관대 자체가 물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모가 그랬다 그런 거죠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강한 어떤 그립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평가를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지 사장 안 쳐놓고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 최순실만 문재인 샀나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진 거잖아 그렇네요 왜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지가 인사를 합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조국을 사퇴하라고 그래요 당과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물론 나중에는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과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입장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확고부동했다라는 거예요 조국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조국 전장관 본인이 그랬습니다 개혁 임무는 완수하고 저는 이게 좀 미스터리고 조국 전장관이 정치일선에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국 전장관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검찰개혁의 1단계를 완수한 누구에 물러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뜬금없이 다음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압력 때문에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한 것인지 밝히셔야 됩니다 이 의혹을 안 밝히고 지금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 그걸 저는 허언이라고 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국 전장관 사퇴의 미스터리를 밝혀야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조국이 물러나는 그 시점이 저는 정권 대선 패배 출발점이었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그 소식을 받은 그 소식을 제가 변상욱대 기자님한테 받았어요 저는 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변상욱대 기자님 한번 전화드려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더니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저한테 띡 소식을 보냈더라고요 사퇴 그런데 그때 제가 점심을 제 아내랑 먹고 있을 때였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저 사퇴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진짜 가족들 다 도륙당하고 이게 지금 대선 패배로 가는 시작이었다 지금 엄청난 분기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전이 중요한 것은 본인 일가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물론 그때 주도권이 민주당의 주도권이 개혁파에서 이른바 수박파로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80석을 우리가 얻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이런 자들 임종석 그 다음에 뒤를 이어 더 나쁜 노영민이 실제 대통령 노릇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일당을 비호로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미애의 목을 치고 바로 그 조국 전 장관 사퇴의 그 시점이 개혁 실패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이 원의를 정확히 규명해야 똑같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생생히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문자를 어디서 받았냐면 서초동에서 받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서초동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초동에 시위를 하러 나가는 그 과정에서 문자가 도착하고 사퇴했다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계속 투쟁을 갔다가 여기서 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 주체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병력을 빼서 여의도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이 정권을 만드는 데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그 두 사람은 총선에 남아 안 된다 라고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노영민 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조국 장관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은 올바르게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미래로 우리가 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고 지켜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임종석과 관련해서 하는 자리니까 임종석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추미애 장관에게 왜 굳이 임종석까지 거론을 하시냐 노영민까지는 바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참모들은 다 노영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에게 임종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얘기를 좀 한다 이재명 주변의 참모들은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이면 둘을 같이 세트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만날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대놓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조금 고민하시다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노영민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뭐랄까 후반기에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고 너무나 다 아시는 거고 임종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국정원이나 경찰개혁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떤 개혁의 틀을 짠 건 맞아요 그것보다는 노영민보다는 잘했지만 어쨌든 임종석은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못했는데 뭐냐면 정권 초반에 어쨌든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특수부가 이름은 폐지됐지만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부가 남아있죠 그게 특수부에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을 다 거기로 다 불러들여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이재명 대표나 그 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탈탈탈탈 털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서 사실상 그게 검찰 특수부를 완전히 해체시킬 수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뭔가 좀 윤석열과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수부 검사들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래서 노영민은 윤석열의 쿠데타 조짐을 보면서도 반기한 책임이 있고 임종석은 윤석열이 그렇게 커나가도록 기틀을 마련한 그런 책임이 있다 전반기에는 당연히 그래서 임종석 윤석열 정권의 어떤 탄생의 책임을 묻는다면 전반기에 당연히 임종석이 큰 책임이 있고 후반기에 노영민이 큰 책임이 있는 거다 둘을 세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임종석이 이상할 정도로 윤석열과 검찰에 뭔가 목줄 잡혀있는 듯한 이상한 것들이 흔적들이 이제 좀 취재가 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임종석이 왜 그랬을까 괜히 그랬을까 왜 굳이 검찰편 혹은 윤석열 편에서 뭔가 윤석열에게 이로운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좋게 포장하자면 정무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섯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검찰 케빈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다 임종석 파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 내부에 근데 그게 뭐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회를 주시니까 그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검찰개혁에 뭔가 그 주도권을 잡고 특히 정권 초반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밀 수가 있었거든요 검찰 제압은 그때 안 하면 못해요 맞아요 초기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정무감각 없는 사람 아닙니다 당연히 알겠죠 임종석 씨가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검찰의 의견도 들어봐가면서 뭔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걸 후반기의 과제로 결국은 임종석 피서실장이 떠넘기거든요 그걸 노영민이 그걸 떠안고 그걸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덮는데 가담하지 근데 임종석이 결국은 왜 그랬을까 그 정무감각 뛰어난다는 사람이 왜 검찰 특수부를 겉으로만 폐지하고 실제로는 존치하는 쪽으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강진국 기자의 취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라임 사건에서 라임 옵티머스 임종석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죠 그때 다들 기억나시죠 서울 남부지검에 경제수사를 보강하겠다 이러면서 윤석열이 거기로 검사들을 파견을 보내요 인력 증언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때 언론들은 다 신라젠 얘기만 하면서 아 이거 그 누구야 그 유시민 전 장관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 라임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사관이 임종석 이야기를 중요 피의자 앞에서 꺼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 수사 임종석 씨랑 친한 한양대 출신의 이 암호개 씨 경제 기업인이 있어요 그분과 관련된 사무실을 막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고인이라고 해야 될까 피의자였을까 하여튼 그 중간쯤에 압수수색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강진구 기자에게 전한 건데 검찰 수사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종석을 우리가 파고 있으니까 임종석에 대해서만 좀 달라 내 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허허 허허 그게 이제 한양대 출신의 모 기업인 털면서 임종석에 대해서 내놓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쨌든 그분과 관련된 수사는 임종석의 측근과 관련한 라임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봉현 씨가 구치소에 갇혀있을 때 실제로 이주영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강기정 하나만 잡자 위에서 원하는 게 그거다 그거에 대해서만 좀 내놓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고 김봉현 씨 본인이 폭로했잖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편지로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강기정 유시민 임종석 을 놓고 실제로 이런저런 수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시민 유시민까지는 드러나고 강기정까지는 드러났는데 수사의 밑그림이 임종석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임종석의 파일을 내놔라 이래놓고는 언론 보도가 임종석을 파고 있다는 보도 없었어요 왜 그게 덮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뭐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정권의 목줄을 쥐고 검찰개혁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멈춰진 거예요 그때 임종석은 검찰특수부 존치와 관련한 어떤 밑그림을 조국수석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역사를 잡혀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그동안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다 한 걸 보세요 조국 송영길 이재명이 이르기까지 이름이 있는 정치인이고 없는 정치인이고 먼지털인 식으로 해서 그냥 외국을 지키는 수준의 수사라거든요 10만 10만 6천원으로 기소를 당한 10만 4천원 10만 4천원으로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근데 안 했어요 그렇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검찰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 뭐 그죠 뭐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과연 덮은 거냐 검찰이 그런 리가 없잖아요 뭐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그렇죠 뭐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뭐였죠 그 원래는 그걸로 수사 시작됐잖아요 표창장 말고 원래는 그걸로 수사 시작됐잖아요 사모펀드 사모펀드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막 뭔가 것들을 트집을 잡아서 수사를 확대하는 게 검찰 조직이었는데 이상하게 임종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사가 덮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국 장관 얘기 잠깐 하셨지만 조국 장관은 지금 정당의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임종석과 무슨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틀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짜여가지고 맹탕으로 정권 초반부터 검찰개혁의 틀이 그렇게밖에 짜일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자기가 또 법무장관이 됐을 때 왜 그렇게 50일 만에 사퇴했고 이 과정에 대해서요 이 과정이 벌어지는 동안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침검 관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저는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조국 장관님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허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나 차평님 얘기하시는 거나 이게 맞습니다 자 왜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싸우겠다 했는데 어찌됐건 한 번 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것이 본인이 사람을 잘못 보았던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던 그 어떤 이유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만 미래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했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또 실수를 할 수 맞게 없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해요 맞다 이게 왜 내가 그때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장관까지 되었는데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혀내야만 그래야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에는 정말 철저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임종석 기동민 홍영표 코드오프 됐어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혹이 다 있어요 이게 캐비넷이 아니냐 의혹이 있는 인물들만 공간에서 어쨌건 코드오프 시켰죠 네 코드오프 시켰어요 이거는 폭탄의 뇌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막 안안거리고 짖고 있어요 우리들 타겟들이 다 없었어 이게 이재명의 공천이냐 응 맞아 아니 이제 우리 댓글에 조국 캐비넷이 있나봐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다 열렸잖아요 처음 대방출한 지가 아니 지금 털리고 털리고 다 털렸는데 없는 것까지 털었는데 무슨 캐비넷이야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조국 캐비넷까지만 열고 임종석 캐비닛 그렇죠 노형 및 캐비닛 은 닫혀있다라는 거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다 비서실장이었고 홍교로케도 지금 다 후보 출마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당시에 이제 지근거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그 과정을 목격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총선에 나와서 표를 국민에게 요구를 하실 거면 그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간인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전 법무장관에 그냥 머물러 계시거나 더 이상 표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기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니 근데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말은 못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민주당에 답답해하는 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속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겉만 보고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거는 이미 그런 시대에는 지났습니다 광주에서 현역 정치인들 다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절대 더 이상 그렇게 우리의 속은 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겉은 우리가 이러니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 광주 현역 정치인들 물갈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장관의 성정상 본인이 함께 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잘못하면 뒷담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입을 좀 무겁게 하자 그럴 거면 정치하시면 안 되죠 무겁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분은 살아가실 거면 살아가시고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검찰 개혁의 분명한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재평가하고 무엇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장관은 흔히 말해서 조국 사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쭉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진보진영이 굉장히 심각한 갈라치기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팔아서 많은 후원금을 갈취한 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을 팔아서 대필 작가한테 글을 쓰게끔 해서 그 책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조국 당신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으면서 많은 의혹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러저러 했고 그리고 누구는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고 누구는 없다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그래야 엉뚱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이 그냥 침묵해버리니까 마치 추미애 장관이 무슨 다른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렇게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악의를 맞춰보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악의를 맞춰보면 추미애 장관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조국 장관 이야기한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성동구 주민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당신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공천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 설명 다 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자백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모르겠어요 2019년에는 실제로 정기 은퇴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좀 솔직하게 다 까자 뭐 이렇게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데 임종석 씨의 저 설명들이 저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 취재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악의가 다 맞거든요 임종석 씨의 저 고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굉장히 진실된 이야기 한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처럼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자랑하려고 내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대통령 머리 이거 자랑하려고 한 인터뷰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인을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같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자꾸 탄생 직전이니까 어떤 이제 그죠 윤석열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까지 했었어 석열이 형아 이런 인터뷰인 거네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이분은 이런 식의 이제 정무 감각이라기보단 야 그럼 SBS를 통해가지고 SBS가 다들 알다시피 뭐 로버르트를 승리했을 때 그렇죠 검찰과 오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던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내가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이제 은퇴해 캐비넷 그냥 장보 놔야 돼 그런 취지의 인터뷰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용히 골프나 치고 살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한 거 두 번을 칠까요 중요한 건 골프가 아닙니다 골프장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 아 진짜 죽갔네 죽갔어 이러니 무슨 개혁이고 나발이고 됐겠어요 이게 지금 정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권력을 잡고 뭐를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 아휴 참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우리 시민들이 불쌍합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휴 참 기도하실까요 자 이제 마무리 자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제 우리가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 진짜 천국이 온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세상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진짜 또 이게 막 화땅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저 듣고 있는 저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도 이 길을 갈 것인가 그래도 이 시민의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민의 길을 가면 같이 가는 사람들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과 함께 옳은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뱅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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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